홍연출의 Dreambox 구노가 작곡을 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악마 메피스토펠레가 부르는 Le Vaudre, 금송아지의 노래 가지고 왔는데요. 웬 금송아지 그러실 텐데 성경에서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른데 하느님께 반해서 사람들이 금송아지 상을 세워놓고 우상숭배를 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상숭배 혹은 악마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피스토펠레는 어느 한 작은 마을에 짠 하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이 곡을 부르게 되는데요. 그 자신감에 넘치다 못해서 오만이 좌우좌우 흐르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Le Vaudre, Orre, 금으로 된 송아지가 être 뭐뭐이다 라는 비동사에 해당되는 동사고요. 관련 클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toujours, 항상, debout, 서있네 Le Vaudre est toujours debout Le Vaudre est toujours debout On a sense 옹은 자주 나오는데 우리들은 이란 뜻도 되고 불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하는 만능 대명사죠.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sa puissance, 그의 힘, 권력을 예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sa 라는 것은 소유 대명사죠. 관련 클립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서의 그 라는 것은 앞에 나온 Le Vaudre, 금 송아지를 받죠. Dans le Vaudre, 세상의 끝에서부터 à l'autre bout, 다른 끝까지 사람들이 몽땅 다 모여가지고 금 송아지, 악마의 힘을 아주 찬양하고 있어요. On a sense sa puissance Dans le Vaudre, 세상의 끝에서부터 à l'autre bout 첫 줄의 puissance는 입모양이 이렇게 바뀌는 발음이고 두 번째 줄의 du 발음은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유 발음입니다. 구별해서 발음해 주셔야겠습니다. On a sense sa puissance On a sense sa puissance On a sense Dans le Vaudre, 세상의 끝에서부터 pour faire de l'infamme idol 아주 혐오스러운 우상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지 보면 왕들과 et peuple 민족들 혼합된 그래서 이런저런 민족들과 왕들이 보여드렸나 봐요. Pour fêter l'infamme idol roi et peuple confondu Peuple 바보 발음 e 발음이죠. Pour fêter l'infamme idol roi et peuple confondu Au bruit sombre des écue Écue라는 것은 옛날에 그 은화를 뜻하는 건데 그 동전의 보이송 아주 어두운 소음에 맞춰서 Danse 의엔 때로 끝났기 때문에 3인칭 복수 주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서 유추를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의 주어는 앞에 나온 호아 왕들과 peuple 민족들이 주어라는 거를 이 동사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1군 규칙 동사의 동사 변형 마찬가지로 기초 프랑스어 클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추냐 une ronde foule 아주 미친듯이 원무를 춘대요. 이 원무라는 것은 우리나라 강강수월레처럼 원을 뺑글뺑글 돌면서 추는 춤인데 금송아지 상을 뺑글뺑글 돌면서 사람들이 막 미친듯이 춤을 추나 봐요. 근데 이 동전의 짤랑거리는 소리를 아름다운 소리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song 어두운 bruit 소음이라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물질적인 유혹 이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상상하면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상 같은 게 서 있는 그 밑에 그 받침 있잖아요. 그것을 피에데스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의 받침대 주위를 사람들이 돌면서 춤을 춘다. Et ça t'en conduit le bal.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미친듯이 춤을 추는 것을 빗대서 무도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무도회는 악마가 주관을 하지. Autour de son pied d'estal Et ça t'en conduit le bal. Autour de son pied d'estal Autour de son pied d'estal Et ça t'e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Et ça t'e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뒤는 합창들이 같이 부르는데 그 부분은 무대 위에서는 메피스토펠레가 조금 숨을 고르는 타이밍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t ça t'e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Et ça t'en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Conduit le bal. 그럼 2절 보시겠습니다. Le vaudur 금송아지는 et 뭐뭐이다 vainqueur 정복자 내 Dieu 신들의 정복자래요. 신도 이겨먹었다는 뜻이에요. Le vaudur est vainqueur des dieux. 바보 발음의 행진이죠. vainqueur dieux 다 O 입모양의 애 발음이고 입모양이 바뀌면 안 되는 발음입니다. 특히 dieux 같은 경우에는 dieux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보는데 왜 보다는 유에 조금 더 가까운 발음입니다. dieux 이 발음 관련해서는 기초프랑스어 클립 발음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모양이 변하지 않는 발음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Le vaudur est vainqueur des dieux. dans sa gloire des douars 아주 하찮은 그의 명예 속에서 그것에 빠져서 le monstre object 비천한 괴물 여기서 비천한 괴물은 le vaudur 금송아지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이 ensueut 모욕을 하고 있어요. 뭐를? 하늘을 모욕을 한대요. 뭔가 좀 이상하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막 높여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금송아지를 낮춰서 겸양하는 겸손의 그런 낮춤이 아니라 이 비천한 것이 신들을 이겨먹었어. 그러니까 자기를 낮춤으로 해서 신은 더 업신역이고 더 깔보는 듯한 이런 조롱의 뉘앙스가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dans sa gloire dérisoire dans sa gloire dérisoire le mens object insult aux cieux il contemple 그는 여기서 그도 le vodore 를 뜻하죠. 아주 천한 금송아지가 응시를 하는데 주시를 하는데 오라 j'étange 기묘한 이상한 집착 같은 것에 광기에 사로잡혀서 아세피의 그의 발밑에 있는 le genre humain 인간 종족을 응시한다. 이 genre 라는 단어는 장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 단어인데요. 인간 종족 이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내 발밑에 기어다니는 아주 쬐끄만한 개미 새끼 같은 아래로 아주 깔아보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il contemple au rage étange à ses pieds le genre humain il contemple au rage étange à ses pieds le genre humain 달려가면서 동사에다가 aenté 라는 어미를 붙이면 영어의 ing 에 해당하는 진행형 의 표현을 만들 수 있거든요. le fer en main 손에는 le fer 철 이라는 뜻인데 칼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손에는 칼을 들고 dans le sang 피 속을 그리고 dans la fange 진흙 속을 칼을 들고 달려가면서 금송아지가 응시를 한다. c'e ruen le faire en main dans le sang et dans la fange c'e ruen le faire en main dans le sang et dans la fange 오 근데 그 진창은 아주 불타는 금속으로 빛난데요 이 불타는 금속이라는 거는 칼도 될 수 있고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물질적인 혹은 권력에 대한 그런 유혹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빛나는 그런 진창 속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압이 귀하니 이런 모습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들은 사탄, 악마가 주관을 해 이런 모든 진창을 르발르, 무도회장이라고 아주 우아하고 격조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인간들과 또 신 그리고 하늘 모든 것들을 굉장히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진창은 오직 이즈아 오직 이즈아 오직 이즈아 오직 이즈아 오직 이즈아 오직 이즈아 마찬가지로 뒤에 합창부분 같이 읽어 볼게요 지금까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부르는 금송아지의 노래 함께 살펴보셨는데 그의 아주 자신만만한 오만함이 잘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함으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중간에서 낚아채서 지옥으로 데리러 가겠다라고 신과 내기를 또 걸 수가 있는 것이었겠죠 그러면 이 클립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